1. 초등학생 장래희망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초중고생 장래희망 TOP 10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전 먼저 초등학생 장래희망 TOP 10입니다 10위 재과 제빵사 9위 만화가 8위 가수 7위 요리사 6위 경찰관 5위 프로게이머 4위 크리에이터 3위 교사 2위 의사 1위 운동선수 와 크리에이터가 진짜 순위 있네요 신기하다 대통령이 저는 꿈이었거든요 음 어 그때요 다음은 중학생 장래희망 TOP 10입니다 10위 요리사 9위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 8위 간호사 7위 뷰티 디자이너 6위 공무원 5위 운동선수 4위 군인 3위 경찰관 2위 의사 1위 교사 마지막으로 고등학생 장래희망 TOP 10입니다 10위 공무원 9위 의료보건 관련직 8위 뷰티 디자이너 7위 컴퓨터 공학자 7위 컴퓨터 공학자 6위 경찰관 5위 의사 4위 군인 3위 생명자연 과학자 2위 간호사 1위 교사 초중고생을 통틀어서 보면 교사를 꿈꾸는 친구들이 많네요 저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약간 로망이 있긴 했죠 맞아요 그때 맞아 어디든 무슨 반이든 교사 꿈꾸는 친구들은 하나씩은 있었거든요 맞아요 교생선생이 보면 약간 부러운 길로 쳐다보기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저때보다 뭔가 좀 더 직업군이 되게 다양해진 것 같아서 신기했어요 오늘은 초중고생 장래희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순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